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유튜버 넬리 쿠입니다. 오늘은 KYC 인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KYC는 Know Your Customer 고객 확인 제도로서 KYC를 인증받으면 입출금 제한이 늘어납니다. KYC는 컴퓨터로 하는 것보다 모바일로 하는 것이 편합니다. KYC 거래소를 NC로 하겠습니다. 바이비트도 이와 비슷합니다. 안드로이드나 앱스토어에서 KYC를 검색합니다. 다운로드를 받고 이메일 혹은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여 가입을 합니다. 설명란에 있는 코드를 입력하면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하는 방법은 우측 상단에 카드를 눌러주세요. 인증하기를 클릭합니다. 한국국가번호 82를 누릅니다. 시작을 누릅니다. 신분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에 갖고 있는 것을 클릭합니다. 신분증은 밝은 곳에서 촬영을 해주세요. 심사 결과를 24시간 안에 이메일로 보내줍니다. 사장님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